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는 자료해석 문제입니다. 자, 갑국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00년에 3,800달러이고 2020년에 4,800달러이다. 표는 갑국 근로자 집단별 월평균 임금 갭, 차이를 말하는 거죠.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각 연도에 해당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가 모두 같고 연령대별 여성 근로자 수도 모두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근로자 수가 다 같다는 것이고 여성 마찬가지로 20대, 30대, 40대, 50대 근로자 수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평균 임금 갭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해당 근로자 집단 월평균 임금에서 갑국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빼준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뭐 바꿔줘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에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얼마라고요? 3,800이라고요. 3,800. 그래서 이 20대 이하 남성에서 이제 이 3,800을 뺀 게 마이너스 800이라는 겁니다. 그럼 20대 이하 남성 2,000년. 여기도 얼마예요? 3,000이라는 얘기죠. 3,000. 이거 이해되나요? 3,000에서 3,800을 빼야 마이너스 800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겠어요? 3,50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4,500. 여기 같은 경우는 5,000이 되겠네요. 그죠? 5,000. 그리고 이제 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가 된다? 전체는 200이니까 200이 더 크다는 거니까 4,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도 한번 해보시면 자, 20대 이하 여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00이에요. 그럼 얼마? 2,500이겠다. 그죠? 여기 3,800에서 마이너스 1,400이니까 2,500. 여기는 이제 얼마니? 그러면 3,800에서 500 빼주면 3,300. 여기 100 빼주면 3,700. 700을 더해주면 4,5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전체 같은 경우는 3,500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에는 4,800달러니까 이때의 평균을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800이니까 여기는 4,000 여기는 얼마니? 그러면 4,500 700 더해주면 5,500 그리고 여기 1,200 더해주면 6,000 200 더해주면 5,0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 마이너스 800 이렇게 나와야 되겠으면 여기 3,000 마이너스 600 3,200 200이니까 4,000 그리고 4,200 이렇게 되겠죠? 이 다음에 마이너스 200이니까 아, 저기 다시 해야겠네요. 저기 3,800으로 제가 계산한 건데 실수 옆으로 보면 자, 그래서 다시 4,80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4,000 그리고 4,800에서 600불 4,200 그 다음에 요거는 5,000 그 다음에 5,20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00이니까 요거는 4,6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가볼게요. 자, 2000년에 월 임금 총액은 20대 2의 남성 근로자와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가 같다. 자, 근데 뭘 물어봤어요? 총액을 물어봤죠. 총액 그러면은 남성 20대 2의 남성들의 임금을 다 더한 것 하고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다 더한 건데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가 안 나와 있죠. 선생님, 그건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겠지만 여러분, 이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가 같고 연령대별 여성 근로자 수도 모두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가중평균 개념을 활용하면 이 남성의 모집단 크기와 여성의 모집단 크기를 크기를 얼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전체 월평균 임금이 3,800이잖아요. 자, 전체 월평균 임금이 3,800인데 그럼 남자는 4,000이고 여자는 3,500이라는 말이죠. 두 개를 섞었을 때 3,80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3,800에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우리 가중평균 개념 해보면 자, 이 4,000하고는 200 차이 나고 3,500하고는 300 차이 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평균값이 남성 쪽에 더 가깝죠? 그래서 남성 쪽이 더 모집단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대 3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역수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가중평균 개념. 그래서 2000년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3대 2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늘 강조했던 가중평균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5,000이고 4,600이고 전체 평균은 4,800이잖아요? 그러면 5,000하고 4,600 딱 사이잖아. 딱 중간값이죠? 이럴 때는 남자랑 여자가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 수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20대 이하 남성 근로자가 지금 얼마야? 임금이 3,000입니다. 평균 임금 3,000인데 3,000이고 모집단 크기는 이게 3대 2니까 남성의 경우 3을 곱해주면 3 정도 되는 것이고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4,500인데요. 4,500 4,500인데 여기 이제 3대 2니까 여기는 이제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거니까 남성 대 여성의 비가 3대 2고 이 해당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가 다 같으니까 이 이것과 이것이 전체가 다 3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2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얼추 봐서 이건 얼마가 돼요? 9,000이 되고 여기는 4,500 곱하기 여기도 9,000이다. 뭐야?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2020년에 월평균 임금은 30대 남성 근로자가 30대 남성 근로자는 얼마입니까? 4,500이죠? 4,500 40대 여성 근로자보다 40대 여성 근로자는 얼마예요? 5,000이죠? 5,000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고요. 30대 근로자의 성별 월평균 임금의 차이죠? 차이는 2000년이 30대 근로자니까요. 2000년이 3,500, 3,300이니까 이거 200이죠? 200 2020년 같은 경우는 4,500, 4,200이니까 3,000, 3,000이죠? 그래서 2000년이 20년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20년 대비 2020년에 40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증가율이네요.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 40대 4,500에서 5,500 됐어요. 남성 같은 경우는 다시 남성은 4,500에서 얼마가 됐다? 5,500이 됐다.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3,700에서 3,700에서 얼마가 됐니? 5,000이 됐죠? 그럼 이거 증가율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출발점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4,500에서 1,000만큼 늘어난 겁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 구체적으로 계산할 건 없습니다. 뭐가 큰지만 따져주시면 되니까 여기 3,700분에 이거 얼마에? 1,300이죠? 1,30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딱 봐도 여기 분모가 이쪽이 더 작으면 작은데 분자가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계산할 건 당연히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고 잠시만요. 여기 3,700 이거 엄밀히 계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여기 4,500, 3,700인데 분모가 이쪽이 더 작은데 분자는 이쪽이 더 크잖아요. 무조건 여기가 더 큰 거지. 됐죠? 구체적으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직관적으로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성의 여성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연령대별 근로자의 성별 월평균 임금의 차이는 2000년과 2020년 모두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 그러는데 언제가 가장 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차이가 500 여기는 얼마야? 200 여기는 800 여기는 50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40대가 가장 크고요. 그럼 뭐 벌써 날아갔네.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 그랬는데 2000년에 40대가 제일 크고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0 그 다음에 얼마야? 300 500 그 다음에 800 이때는 50대가 제일 크네. 그래서 2000년과 2020년 모두가 아니라 2020년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정리됐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